안녕하세요. 아프리카 대장 김성동입니다.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꼭 하고 싶었던 게 해외로 한번 나가보고 싶었습니다. 왜냐하면 친구들이 방학 때 나는 이모 집에 호주에 갔다 왔어, 캐나다 갔다 왔어, 저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를 가고 싶은데 저희 친척님들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. 그럼 제가 나가서 거점이 되자 라는 게 제가 어릴 때 생각이었어요. 그래서 제대를 하고 전세계를 여행을 해보자고 해서 작년 2014년도에 남미, 2015년도에 들어 이번 2016년도에는 아프리카, 내년에 인도를 계속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봤더니 아까 제일 중요한 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 현지인이 있냐 없느냐가 사실은 거기에 내가 얼마만큼의 효율을 또는 가서 보고 느끼는 것들이 참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여행을 해서 저는 현지인들을 만들고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만드는 온라인 마을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. 물론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만나서 조금 더 도움도 받고 많이 배우려고 왔어요.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제가 여행을 하면서 스무 개 정도밖에 안 했지만 제가 부족하다고 느낀 게 저는 한국이 많이 모자라고 전체적인 문제도 많고 청년들 말로는 폐조선이나 이런 것들도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나가보니까 오히려 한국 좋은 점도 많고 또 제가 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잘 모르던 부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더 공부를 하고 한국을 좀 더 알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요즘에는 공부도 많이 하고 악기도 제가 주변 아시는 분들께서 배워서 한번 나가도 그렇게 잘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인간 외교관 또는 그런 좀 더 세계념의 심인 그런 마음으로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. 감사합니다.